오늘 저는 집사람과 같이 이곳 에이스포트나에 있는 브런치 카페 발라에에 왔습니다. 브런치 바이 카페 플러스 커피 카페 구요 지금 첫인상이 들어오자마자 나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조경이 잘 되어있어요 오늘 체감 온도도 한 40도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밖에 테이블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어 여기 그릴 할 수 있게끔 되어있네요 이야 좋다 아 이거 냄새 미쳤는데 여기 보면 2층 옥상에도 자리가 있구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테이블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시원합니다 밖에서 식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밖에서도 식사 충분히 싹 가능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어 바람 부니까 너무 시원한데 와 여기 좋다 나무도 굉장히 우람합니다 이 나무가 다 했네 그늘 다 만들었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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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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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